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정여러분 오늘은 4월 22일입니다 오늘은 요에서 말씀과 연관된 사도행전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상고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왜 살펴보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기독교 우리의 믿음이 참임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는 이 말씀이 성취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한 성경 공부 교제입니다 2016년 4월 현재 요일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저희들 주초에 항상 이 구조를 통해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선지서의 말씀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와 회개한 상태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 말씀이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이루고 있음을 영적 시력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동참할 수 있는 승리하장 가족 여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 주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본 것은 2장 23절로 32절 여호와의 신이 부어질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 밝고요 이 부분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의 확실함과 이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지와 또 심은에서 남은 자가 받을 축복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땅의 축복과 변화 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영원할 것임을 선포하면서 요에서 말씀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상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요는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가 허락받은 은혜의 풍요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풍요이고 이것을 소유한 자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성치입니다 4등전 2장 16절로 22절입니다 이는 곧 요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용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예언의 성치를 전하고 다니는 사도들의 증언 몰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기억 못하시는 분이나 아직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나가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 증언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각 나라 각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자기 모국어의 말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기 하심이 듣게 하였고 이 듣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이 술 취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비난하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 그러고 그것을 놀랍게 여기는 사람은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장의 처음 부분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경험한 것 이것이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점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오늘 받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나와 있는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10편, 16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다이세 입술을 통해 여연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언의 성취,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베드로는 전하고 있어요 이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사,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이 무엇이냐면 바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을 소유하고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는 동일한 의미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무엇은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 무엇인가 이것이 확실한 구속사의 의로입니다 구속사의 의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이 구속사의 일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고 이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을 예언으로 전하고 환상으로 깨달이며 꿈을 꾸면서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누구에게 보이는 남녀노소에게 차이가 없이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제 요해에서에서 나왔던 말씀 고대로로 인용한 것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 땅에서 증조를 베풀린 이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와 증조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라 이때 우리가 누구나 봐도 두려워할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두려운 날 그 두려운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름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의 이름으로 부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왜 요에서의 성취의 말씀을 사도행전으로서 보여주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교회의 역사에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이것을 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 있나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인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은혜의 풍요로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거든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은혜의 하이라이트 은혜의 완성을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한 것을 받는 사람들은 이 전한 것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2000년 교회사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은혜가 풍족한 시대입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고 전한 것을 듣게 되고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을 통해서도 믿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은 이슬람 지역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시청이 되고 있어요 검색이 되고 있어요 중국과는 달라요 중국은 자국 내 인터넷 접속자들은 유튜브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것도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으로 가지 않는데도 이슬람 지역에 인구 대비로는 굉장히 작은 보금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순교하는 반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예 선교의 최일선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곳의 보금 성장률이 전세계 평균에 뒤지질 않아요 그 이유가 모험과 선교사님들이 선교단체들이 분석했을 때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 영어로 된 때로는 이 이슬람어로 된 보금의 선포를 듣고 이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정말 보금의 확장에 있어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뭐 기독교적인 예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싸이아 강남스타일 예전 같았으면 이런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 사회를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엄청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시스템적으로 철저한 도움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순식간에 전세계로 휩쓸 수 있었어요 물론 보금을 원하는 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금을 그렇게 보금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보금의 선진국들이었던 곳이 보금에 앞장섰던 나라들이 지금 가장 보금을 거부하는 나라들로 보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것을 그들의 삶과 역사에서 의미를 아무런 의미도 두지 못하는 나라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이 보금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듣고 믿고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기 너무 좋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박유일 목사님의 강의집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들은 바를 바로 믿은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무엇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로 깨닫게 돼요 이 부분에 간증을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베드로의 정말 대회심이 있는 이 설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설교를 보면 이들이 놀라워하고 이들이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삼천명이 회개한 것이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4장 31절을 보면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고난에 대한 말씀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말씀이 확장되게 하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4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역사심은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우리로 무엇을 하게 만들었냐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증표로 삼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으로 삼아야 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되냐면 헌금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떠나고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더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심이 그곳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은 말씀의 선포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항상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그분을 주인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회에서 말씀해서 마태복음 말씀해서 전제되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회계였습니다 회계였어요 성회로 모이라는 그 부르심의 끊임없는 외증과 그 회중들을 향한 회계의 말씀과 중보의 기도가 은혜의 시작이었고 은혜를 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짓서 즉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회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두 개가 교회 강단에서나 교회 소모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 가족은 승리할 것이지만 우리 인생은 승리할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문의 다른 기준을 세운다면 우리는 언제고 어느 때고 패배하게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이 무슨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증언하나요 예 곧 선지자 요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특정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경험에 의한 것인가요 경건에 의한 것인가요 능력에 의한 것인가요 무엇에 의한 것인가요 자 요예서 말씀을 받죠 요예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이고 신실하심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한 사람의 경험에 의한 것도 아니고 경건에 의한 것도 아니고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실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베드로처럼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오순절 신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심리적 이상이 아니여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 예언 성취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가장 믿을 만한 진리의 사실인 오순절 역사적 사실을 보고 세수를 치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유해의 선지자에게 예언을 통해서 변증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배경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어떤 문제가 주변에 발생하여도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해석은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훨씬 더 잘해요 초대교회 부분도 문화적인 해석 정치적인 해석 사회학적인 해석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어요 예, 그런 해석이 일괄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조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것이에요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셨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부모 영적인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해석 사회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 문학적인 해석 엄청 많이 있어요 사회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이런 해석을 주로 한다는 것은 이런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조화예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분별로 선별해서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혼합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영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힘입어 전한다고요? 누가 우리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유혹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지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경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렘은 성경의 예언에 성치며 우리도 성령 춘만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다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독특한 사명을 맡은 특수한 인물들에게 주어졌으니 대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다 그러나 유해의 선지자를 통해 말세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냐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렘으로 성치되었고 이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 은혜의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를 확신하고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 모든 육체들이 차별 구별 없이 성령의 부우심을 입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오순절 성령 강렘은 성경의 예언의 성치림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렘으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예 이제 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계가 출애굽 사건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케였다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죽은 출애굽과 신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여기서 피와 불과 연계는 전쟁을 상징하는 말일 수 있으나 어떤 큰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나 불신자들에게는 무오선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러한 심판의 두려운 날은 성령 강렘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 심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렘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구원이 차별 없이 임하게 되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렘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날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 그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다리 변하여 피가 되려는 말씀은 구원의 신약에서도 거듭 반복된 말씀이에요 종말론적 의미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성령 강렘으로 시작되었어요 오순절 이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여 구원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구별하시기만은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해야 했고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3번과 4번이 비슷한 의미인데도 주번 두 번 실렸냐면 종말론적 의미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 날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날을 이 요에서의 말씀을 더욱 더 실감 있게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왜? 그들은 앞으로 오실 이른비와 늦은비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모하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하며 지금 현재도 경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에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더 현장감 있고 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일도 성취되었고 이 일도 성취되고 이 일도 성취되었고 이 일도 성취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의지해요 무엇을 믿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속세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이 예언의 틀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잘 풀어두기 정답은 여러분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했습니다 사도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역사가 현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잘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자녀들의 대답 하나하나에 기도에 그들의 말씀을 때로는 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로 이 역사를 보게 돼요 보금의 확장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더욱더 놀랍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계승하면서 이것을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금에 충만함을 누리시는 승리하여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성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추로운 결과에 집중하여 말씀을 뒤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따르던 때로는 고난을 당하던 말씀이 전해진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보금의 사역을 끝까지 능력있게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